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حمد لله وحده وصلا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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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على ملا نبي야 بعد نتكلم بكلام مختصر عن الزكاة 이번 시간에는 자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الزكاة القسم إلى قسمه 자카트 فرض وزكاة نفل 자카트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카트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어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순화 자발적으로 내는 자카트가 이렇게 두 가지 의무적으로 두 가지 자카트가 있습니다 الزكاة فيها مؤساة فيها تكافل اجتماعي فيها ترابط بين المجتمع الغني يعطي الفقير ولا حتى يكون المجتمع أسرة واحدة أمة واحدة الزكاة 자카트는 사회통합 사회통합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좋은 제도로서 여유가 있는 사람 형편이 있는 사람 부자들이 자기네 돈이나 재산을 기부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 불상한 사람들이 같이 우울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부자에 대한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적인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الزكاة 그런 힘없는 사람 불상한 사람 وتسمى 자카트를 함으로써 이만이 증가되고 이만이 자카트를 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무슬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 자카트를 하지 않으면 이름만 무슬림이지 그냥 거짓 그런 무슬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 자카트 이것이 자카트를 함으로써 자카트를 함으로써 자카트 우리가 다이 자카트를應 지킴 제เรiset 그에 사회하서 ! 자كיאة الفطر وأ 자ك SUV 제カット8ί 정리하는 4пов 응 쟲캣rea 이 집 coming from Jahat baj 네 ø 자كyll site 시 오 자카안을 피트로는 이두 예배 전에 내어야 합니다. 자카안을 피트로를 내게 가장 적합한 시기는 이두 날 때, 파즐 예배 이후에서 이두 예배 전까지 이두 날 때, 파즐 예배 이후부터 이두 예배 전까지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자카안을 피트로를 내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자카안을 피트로를 내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그 가장 좋은 시기지만, 라마다 때 29일이라든지 30일 날 낼 수도 있습니다. 자카안을 피트로는 어떤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냐, 누구에게 부과되는 자카안을 피트로냐 하면, 모든 무슬림이 다 자카안을 피트로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라마단 달 마지막 날 마그립 전까지, 라마단 마지막 날 마그립 전에 이슬람에 이슬람에 입교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자카안을 피트로를 내야 합니다. 자카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쌍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자카안은, 그리저나 힐링에 Ringsmati